5월은 중국 문화부가 지정한 세계 속의 중국 문화의 달입니다. 이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다양한 중국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백남문화권에서 중국의 대표적 전통 연극인 경극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주한 중국문화원의 초청으로 대안한 호북성 경극원은 중국 최고 수준의 경극예술단체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군산시를 시작으로 경비도 의정부에 이어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경극공연장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대 중어 중문학과 창의 35주년을 특별 기념한 이날 공연은 경극무술의 대표인 삼거리를 시작으로 남자 배우들의 비장한 창이 돋보였던 삼국지의 비장한 이별, 여배우의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에서 화려함이 묻어나왔던 쌍양공주, 서육이 손오공을 재현한 청동에서 소란을 피우다까지 경극 특유의 예술성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한편 20일 오후 7시 광진구에 위치한 권국대학교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는 중한수교 24주년을 맞아 한국에 거주하는 제한중국동포 교민을 위해 후난성 귀국화교연합회 예술단의 위문공연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춤사위로 빨간 깃발을 들고 등장한 홍웨이웨이의 무용단과 가수 시흥 TNTN의 역동적인 느낌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새와 물고기를 음악적 요소로 표현한 가수 신저우의 신비스러운 노래가락이 공연장에 올려 펴졌습니다. 이어서 옥팔찌를 줍는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낸 천수위의 단막극을 필두로 아름다운 화음이 돋보였던 남녀 듀엣 차이나타워 밸리, 희극 무용, 서커스 등 풍부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5월을 맞이해 한국 곳곳에서 개최된 문화축제로 인해 제한 중국 동포와 한국 국민들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